지금 아시안소사원이 왔는데 진짜 생각해도 잘생긴 것 같아요 오늘 푸드코트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것저것 음식들이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불안해서 그런 음식들 좀 먹어보고 한번 먹어볼게요 가자 여기 따로 이렇게 벤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해 놨어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두개 샀으면 한 2,500원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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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블루베리 그리고 요구르트 망고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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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것저것 음식들을 타대요 드래곤토류를 시키려고 하니까 드래곤토류를 시키려고 하니까 드래곤토류를 시켜버려요 나 이거 괜히 시켰다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무난한 걸 시켰대요 난 드래곤토류를 이건줄 생각에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생각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김밥도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이것 두 개를 시켰는데 저는 딸기랑 파인애플 오고트랑 블루베리 한 5천원정도 나왔어요 한국의 이런 생가의 짓을 싸서 그런지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맛은 맛있네요 아아 요거는 왜 이렇게 할까요? 얼마나 많나? 우리도 얘기한다고 말했죠? 아, 세. 다들 세. 다 세. 아, 너한테 15, 30. 3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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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해봐요. 한 번 해봐요. 오케이, 내가 타르기를 해드릴게요. 3 치즈! 3 치즈! 이렇게 3 치즈! $300원! 3 치즈! 그리고 5 치즈! 아 저는 여기는 이거를 그냥 만들어준 걸 파는 줄 알았는데 만들어주는 걸 파는 게 아니고 이거를 새로 만들어주는구나 이거 쓰리지 마 라지 쓰리 어 큰 거를 세 개 시켰어요 초코더 몇 초? 크림 아 코코넛 크림? 어 크림 아 저 크림 이거는 그냥 크림이래요 나는 코코넛 크림인 줄 알았는데 그냥 크림이에요 이게 코코넛 이거는 에그 그 에그에 그 노란 제품을 해가지고 잘라서 만든 것 같아요 크림 뱅 이런 거 잘 알아야겠네 타이크리파 이름은 하이크레베래요 이런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게 한 1700원 정도 그냥 투자지당인 것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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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파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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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더랑 크림이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파우더 파우더 와우! 크리프 느낌이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명동인가? 여기서 만드는 걸 본 것 같은데 미용동 하 진짜 sleut다 일본에서도 약간 이런 것들이 한 번 먹어보려고요 크레페 약간 이거는 제가 해든을 먹어볼 때는 약간 이게 과자 느낌의 이것저것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 번 먹어볼께요 이거 약간 크림맛이 떠가지고 약간 느끼하긴 한데 약간 새로운 맛이에요 새로운 맛 이것저것 눈빛이 되게 많이 있네요 여기는 무슨 식품인지 모르겠는데 고기들 많이 있다 여기는 사이비스 같은 거 연어는 애매하네 지금 저는 것들은 너무 좋아 좀 더 맛있어 자격증은 한 2,500원 정도? 그렇게 비쌀진 않은 거 같아요 이런 거 좀 맛있어 보이긴 한다 저번에 먹었던게 이건가? 단지 비포에 라이키스티방 이거? 맛있어 이거? 이거 잘해 저번에 먹었던 게 이거다 이거 후이쿨 후퍼를 제가 더는 라인 50분에 5분씩 10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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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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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분씩 1분씩 김밥점 이것저것 많이 판다 여기는 일본음식점인가보다 카레 이런거 일본음식을 좋아해가지고 미니우동 요원트롤 여기는 김밥점인가보다 냄비 돈까스랑 이것저것 많이 판다 김밥 치킨 김밥 런칸 여기 타이 아 타이는 진짜 미니우동 여기가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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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우동 미니우동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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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두 assist 이거랑 제 주소 미니우동 미니우동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개 중에 하나 시키라고 했는데 이거 한 명 이걸랑 이거 시켰어요 그래서 뭐 누드리랑 이런 것도 따로 같이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저것 여기서 많이 주워 먹어 가지고 일단 이걸로 이렇게 넣어보는 건가? 제가 열어볼게 먹어볼까? 약간 베트남식 샤부샤부인가 봤다 근데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는 안 시켰어요 그냥 조금만 시켜가지고 이게 무슨 맛이지? 약간 맛이 약간 묵국 같기도 하고 묵국 근데 샤부샤부 먹는 느낌인데 이게 3,000원밖에 안 해서 근데 다 안 익기도 한 것 같은데 그냥 먹어도 되려나? ㅎㅎㅎ 변신해보기 간식 한 번 더 먹기 이 담국은 안ection 이 담국을 잃어 간식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몇 개장 acá? 롤도루가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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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추천해 준 이건데 3,000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과연 맛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투나도 들어가고. 맛은 약간 이 과자 같은 거 씹히는 맛이랑 약간 투납 맛 나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은 이것저것 많이 다 섞어 나가지고 집에서 먹어야 되겠다. 좀 배불려기도 하고 맛이 좀 오묘한 맛이에요. 오묘한 맛. 이거 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 맛.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비추에 비추. okay.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